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19페이지죠 119페이지 지난 시간에 우리 등기사항 공부하셨고 오늘은 119페이지 등기의 효력 가겠습니다 올해도 시험에 한번 나왔는데 민법시간에서도 공부하시는 내용일 거예요 부동산 등기의 효력 이때 효력은 종국등기의 효력을 말합니다 종국등기 종국등기 반대말이 뭐였죠? 종국등기 반대말이 예비등기 미리 준비하는 거 예비등기는 어떤 효력이 있다? 예비등기 효력 예비등기는 미리 해두는 거, 보존적 효력이 있다 끝이에요 예비등기는 보존적 효력이 있다 끝이고 지금부터 말하는 부동산 등기 효력은 다 무슨 등기 효력이다 종국등기 효력이에요 그래서 6가지 효력을 쭉 얘기할 건데 전제를 잊지 마시라고요 첫 번째 1번 무슨 효력? 물건 변동요일 우리나라는 성립요건주의니까 매매계약했다고 소유권 이전되는 거 아니죠?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소유권 이전되니까 물건 변동이 생긴다 가장 기본적인 효력이에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돼요 2번 무슨 효력? 대항력 대항력은 주로 채권을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위에서는 물건 물건 변동이 효력이고 우리가 채권하고 물건의 차이점이 뭐죠? 채권, 민법 시간에 물건 채권의 비교 효력상 차이점이 우리가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효력이 있어요? 물건은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지배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권리인데 그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효력이 있다 절대권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일 기본적이고 완전한 물건이 뭡니까? 소유권 소유권이 있고 용익물건으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거고 담보물건, 저당권, 질권, 유치권 이런 거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게 물건인데 만약에 제가 기본적으로 제가 어떤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 그럼 제가 무슨 권리가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있는 거잖아요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있는데 내 물건을 누가 가져갔어 그럼 내놓으라고 할 수 있나요? 내 거니까 내놓으라고 할 수 있다 그게 무슨 권리의 효과예요? 소유권의 효과예요 소유과 그럼 누구에게 내놓으라고 할 수 있죠? 가져간 사람한테 그 가져간 사람이 누가 됐든 간에 모든 사람에게 내가 권리자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게 물건이잖아요 이게 물건 채권이라고 하는 건 뭐죠?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인 여기서 말하는 특정인 채권자가 누구에게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후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을 그르는 거잖아요 그럼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하고 채무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 누구 사이에 효력이 있다? 당사자 당사자 그럼 당사자 반대말이 뭐죠? 제3자 채권은 제3자에겐 효력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럼 제3자에 대한 효력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제3자에 대한 효력을 대학력이라고 그래요 법학에 대학력은 누구에 대한 효력? 제3자 그럼 채권은 대학력이 없다 제3자에겐 효력이 없으면 대학력이 없어 없는데 등기하면 등기하면 뭐가 생긴다? 대학력이 생긴다 그래서 등기의 대학력 효력은 주로 무슨 권리에서 하는 얘기다? 채권에서 하는 얘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넘깁니다 쭉 넘겨주시면 3번 순위 확정의 효력 순위 확정의 효력 이게 등기법에서 잘 나오는 거예요 등기를 하면 뭐가 정해진다? 순위가 정해진다 이게 순위 확정의 효력 어떤 권리에 관하여 등기라면 그 등기된 권리의 순위는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의합니다 등기한 순서 책에 등기 전후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좋은 표현이고요 지금은 이렇게 안내요 무엇을 해야 한다? 등기한 순서 등기 순서 권리의 순위는 무엇에 따른다? 권리의 순위는 무엇에 따른다?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등기한 순서 순서라고 하는 것은 무슨 순서입니까? 시간 순서죠 시간 순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등기가 먼저 되면 순위가 빠르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등기가 하는 순위 확정의 효력입니다 그러면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항상 등기한 순서에 의해요 등기가 먼저 되면 순위가 빠르고 등기가 늦게 되면 순위가 느리고 그런 거잖아요 그게 원칙인데 항상 그래요 항상 그런 건 아니네 이 말이 있잖아요 뭐가 없으면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럼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대로 가는 거라고 무엇과 상관없이 등기 순서와 상관없이 이게 조문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래서 이 등기한 순서는요 현행보다 등기한 순서는 이렇게 따져요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등기한 순서에 의하고 등기한 순서에 의하고 등기 순서는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서에 의하고 등기 순서는 이렇게 따집니다 같은 구에서 한 등기는 순위 번호에 따르고 오래 낸 거죠 같은 구에서 한 등기는 무엇에 따르고 순위 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는 접수 번호에 따른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등기 기록 양식 제가 숙제라고 한번 내드리면서 표지의 부에 등기한 순서를 무슨 번호라고 그래요? 표시 번호 표시 번호 그 다음에 갑구나 을구에 등기한 순서는 순위 번호 그리고 그 다음에 접수받은 순서가 접수 번호 그럼 같은 구에서는 뭐만 보면 된다? 그거 순위 번호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갑구에 순위 번호 1번 순위 번호 2번하고요 을구에 순위 번호 3번하고 뭐가 먼저 된 거예요? 자 다시 갑구에 순위 번호 1번하고요 갑구에 순위 번호 2번하고요 뭐가 먼저 된 거예요? 1번이 먼저 된 거죠 그러면 순위 번호가 되는데 그럼 갑구에 순위 번호 2번하고 을구에 순위 번호 3번하고 뭐가 먼저 등기된 거예요? 모르지 갑구에 2번하고 을구에 순위 번호 3번 뭐가 먼저 된지 모르죠? 순위 번호가 갑구는 갑구는 갑구대로 나가고 을구는 을구대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구에 있는 것은 순위 번호로 볼 수가 없고 뭘로 봐야 된다고요? 접수번호로 봐야 된다 말이 이해 되시죠? 그래서 같은 구에서는 순위 번호만 보면 되는데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순서는 무엇에 따른다? 접수번호에 따른다 이게 등기한 순서예요 이게 올해도 나왔던 건데 보통 시험 문제 낼 때 이 조문 그대로 냈거든요 그런데 올해 시험 문제는 응용문제로 냈어요 응용문제 그래서 갑구에 가압류 등기하고 가압류 등기 갑구라고 안 했어요 가압류 등기하고 어느 부동산의 가압류 등기와 지상권 등기의 순위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시험 문제 지문이 같은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도 있고 지상권 등기도 있대 그 두 개의 권리의 순위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맞는 말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가압류 등기하고 지상권 등기가 지문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가압류 등기가 어디에 나온지를 알아야죠 소유권을 가압류한 거라고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갑구에 나와요 지상권은 어디에 나와요? 을구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구에 있는 것이니까 무엇에 따른다 접수번호에 따른다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문제를 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항상 권리의 순위가 등기한 순서에 따르는 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아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르는 거예요 무엇과 상관없이 순수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 밑에 있는 것들입니다 부기등기 가등기 본등기 말서류등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부기등기죠 부기등기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예요 부기등기의 순위는 무엇을 따른다? 주등기 순위한다 그 다음에 자, 이걸 꼭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같은 주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상관의 순위는 그 등기한 순위는 그 등기한 순서 전후에 의합니다 어떤 부동산 등기부에 1번 등기 2번 3번 자, 이런 등기가 이런 등기가 있다고 할게요 이거 94년이 됐고요 이거 94년이 됐고요 이거 95년이 됐고요 이게 96년 이게 97년 이게 98년 등기된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이게 뭐죠? 등기한 순서죠? 지금 시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럼 뭐가 제일 먼저 됐죠? 등기가 1번이 제일 먼저 된 거잖아요 제일 늦게 된 게 2-1이잖아요 네, 그럼 원래 권리의 순위는 무엇에 따르는데? 등기한 순서에 따르는데 그러면 이게 이거보다 먼저 되니까 1순위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 1-1, 2-1은 부기등기라고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고 뭐 볼 필요가 없이 등기한 순서를 볼 필요가 없이 시간 볼 필요가 없이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그럼 1-1번은 몇 순위? 1순위 2-1번은 2번은 2-1번은 2순위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조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따른다 그러는데 그러고 딱 조문을 끝내버리면 좀 이상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99년 99년이 된 거예요 그러면 1번 주등기에 부기등기가 두 개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건 몇 순위죠? 1순위 이거 1순위 이것도 1순위고 이것도 1순위 부기등기 순위는 무슨 순위에 따르니까? 주등기 순위에 따르니까 그럼 아까 부기등기 주등기 순위에 따른다 그러면 이거 1순위고 이거 1순위니까 이것끼리 볼 때 동순위란 말이 되어버리죠 이것도 1순위고 이것도 1순위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단서를 붙여준 거예요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끼리는 다시 순서를 보라고 그럼 1순위 안에서도 선순위 1-1이 1-2보다는 선순위라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제가 아까 들었던 거 다른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관의 순위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니 주등기 순위에 따른다 하면 되지 이거 몇 순위? 1순위 이거 몇 순위? 2순위 이거는 다른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끼리인 거죠 그럼 그럼 무엇을 따르면 되는데 주등기 순위에 따르면 되는데 무엇끼리 볼 때는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관의 순위는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그러면 된다고 되셨죠? 그래서 여기에 이 말을 꼭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주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상호관의 순위는 무엇을 따른다 등기한 순서에 따릅니다 우리 책의 전후라고 나와 있는 건 그냥 순서라고 읽으시면 돼요 어떤 부성산 등기 A등기, B등기, C등기가 있어요 위에 제가 쓴 게 이게 뭐라고요? 등기한 순서예요 시간 순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간적으로 이게 제일 먼저 생기게 제일 선순위가 되겠죠 그리고 C등기는 B보다 늦게 됐네요 C가 B보다 늦게 쓰니까 원래는 후순위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등기가 아니라 이게 가등기였고요 이게 본등기야 그럼 가등기에 의한 이 본등기는 이거 볼 필요가 없다고 본등기의 순위는 그냥 무엇에 따른다?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고요 그러면 C등기가 B등기보다 선순위네 그냥 등기가 아니라 어떤 등기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니까 그런 얘기죠 그게 아까 3번의 얘기입니다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는 무슨 순위에 의한다?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그러니까 이 문장의 주어가 뭐예요? 무슨 등기의 순위는? 본등기의 순위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럼 지금 이것들은 늦게 됐지만 이런 말 들인 거잖아요 늦게 됐지만 순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게 의한다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르고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이런 말 하는 거죠 말소회복등기 지난번에 말소회복등기라는 게 보였죠? 다시 살리는 거죠 잘못 말소됐으면 살릴 수도 있다 그럼 새로운 건 아니죠 다시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회복했을 때 그 순위 있다는 게 아니라 원래 순위 원래 순위 그래서 종전의 순위 종전 종전의 등기와 동일한 순위 및 효력을 부여한다 이런 것들이 무엇에 해당하는 거다? 예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등기하면 권리의 순위를 정하는데 권리의 순위는 원래는 무엇에 의한다? 원래는 등기한 순서에 의한다 그런데 순서에 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부기등기, 본등기, 회복등기 이런 것들을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등기의 추정력 등기의 추정력은 권리 추정력이에요 여기 있지 마시고 등기를 보고 뭘 추정한다? 권리를 추정한다 등기부에 있는 내용이 모두 맞는 내용입니까? 등기부에 뭔가 써져 있어요 그럼 등기부에 보고 있으면 그 내용 써져 있는 그 내용이 다 맞는 거냐 다 진실이냐 이런 얘기예요 틀릴 수도 있냐고 틀릴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그 내용이 맞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추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의미가 있을까요? 법학에서 추정력이라고 하는 개념을 왜 만들었냐면 입증 책임 전환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등기의 부인이라는 자가 입증 책임이 있다 그 등기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이것은 추정력은 순전히 소송상 얘기예요 소송상 우리가 소송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가 입증 책임이에요 입증 책임 소송이라고 하는 건 다툼 있는 거잖아요 서로 자기가 맞다 그런 거라고 어떤 등기부에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로 나와요 등기부에 누가 나온다고 소유자가? 갑 그런데 어떤 사람이 소송을 걸어서 의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 등기부에는 갑이 소유자가 아니고 내가 소유자입니다 소송이 붙었다고요? 그럼 누구 말이 맞아요? 지금 소송이 붙었다고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잖아요 소송은 지금 다툼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나온 제도가 입증 책임이라는 거예요 입증 책임 그래서 소송에서는 항상 양쪽 중에서 한쪽 보고 네가 입증해라 그런다고 그래서 입증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입증을 못하면 소송은 지는 거예요 그럼 추정력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추정받는 사람은 소송에서 가만히 있으면 되고 반대쪽으로 입증 책임을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누가 입증이 되는 거예요? 부인하라는 자가 반대쪽으로 입증 책임을 보내니까 부인하라는 자가 뭐 해라? 입증해라 해서 추정력의 효과 그러면 민법 시장에 입증 책임의 전환 이렇게 공부하실 겁니다 추정력이 있으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고 입증 책임을 반대로 보낸다고 입증 책임을 전환시킨다 그래서 작년에 또 입증 책임 이 추정력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추정력을 깨트리고자 하는 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이게 추정력이고요 그런데 민법은 기초인데 보세요 등기부에 등기부 토지 등기부예요 면적이 500제곱미터로 나와요 등기부에 면적 나와요 표제부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건 토지의 표시잖아요 표제부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등기부에 500제곱미터로 나왔는데 소송 중에 반대쪽에서 이 토지는 500제곱미터가 아니라 600제곱미터라고 주장을 해요 그럼 등기부에 있는 대로 500제곱미터가 맞아요 이 사람이 주장한 대로 600제곱미터가 맞아 모르죠 그럼 500제곱미터인 것으로 추정한다 추정하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어 500이 맞느냐 600이 맞느냐는 것은 재보면 안다고 그렇잖아요 표시에 관한 거라고 그런데 우리가 권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거죠 우리 머릿속에서 개념을 관념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확인하고 그럴 수가 없는 것이니까 무슨 제도를 만든 거예요 추정이라고 하는 걸 만나요 그래서 거꾸로 반대쪽에서 네 말이 맞다고 입증해라 그럼 표시에 관한 얘기들은 입증 책임 전화하고 그럴 얘기가 없고 다 확인되는 거냐고 그래서 추정력은 무엇에 관해서만 있는 거다 권리에 관해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용어를 익히실 때 권리 추정력을 그냥 한 단어로 입으로 베세요 무슨 추정력 권리 추정력 그럼 시험 지문에 표시 추정력 하면 입에 안 맞잖아 그럼 틀린 지문이라고 그래서 표시에 관한 등기는 추정력이 없다 무슨 등기에만 권리에 관한 등기에만 추정력이 있다 자 그 다음에 가등기에 추정력이 있나요 가등기에 지금 우리가 지금 무슨 등기 효력하고 있어요 종국등기 아까 제가 저 전제 있지 말이잖아요 종국등기 맨 위에 종국등기 종국등기 효력 종국등기는 등기하면 뭐가 생기고 권리 물건 변동이 생기고 가등기는 종국등기가 아니라 예비 등기니까 이런 효력이 없죠 가등기 있다고 해서 소속권 이전되는 거 아니라고 그 다음에 가등기 있다고 대학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가등기 했어요 순위가 정해져요 이거 지금 무슨 순위 확정 가등기는 순위 보존 보존이란 말하고 확정이란 말하는 다른 말입니다 보존은 미리 찜해놓은 거고 확정은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결론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가등기는 확정효력이 아니라 무슨 효력 보존적 효력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구라고 추정력도 무슨 등기에만 있는 거 종국등기에만 추정력이 있어요 가등기는 추정력이 없다 요게 잘냅니다 그래서 추정력이 발생하지 않는 등기 잘내요 모든 등기에 추정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추정력이죠 이름이 이름이 무슨 추정력 권리 추정력이니까 권리에 관한 등기만 추정력이 있고 표시에 관한 등기 추정력이 없다 종국등기 효력이니까 가등기는 추정력이 없다 요거는 꼭 기억을 해두십시오 좀 이따 책에서 몇 개 체크해 드릴게요 추정력은 이렇게 보시고요 쭉 넘기십시오 쭉 넘기시면 여기 몇 페이지냐면 123페이지에서 123페이지에서 부동산 표시등기 추정력 없다 가등기 추정력 없다 제가 요거 두 개 말씀드린 거죠 보시고 그 다음에 5번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124페이지 점유적 민법 이제 어디까지 나가셨어요? 민법 진도 진도 물건 총론 그럼 요거 점유적 효력 하셨겠네 지금 무슨 효력하고 있죠? 지금 등기 효력하고 있죠? 등기하게 되면 권리 변동이 생기고 순위가 확정되고 등기하게 되면 권리를 추정해주고 이런 얘기잖아요 등기하게 되면 요거한 것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다고 뭐한 것과? 점유한 것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다고 그래서 등기의 무슨 효력? 점유적 효력 점유적 효력 이건 언제 하는 얘기죠? 시효치득 할 때 시효치득 이 효력은 어떤 상황에서만 하는 얘기냐면 시효치득 상황에서만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시효치득 기간을 단축시키는 효력을 얘기하죠 시효치득 기간을 시효기간을 단축시키는 효력을 등기의 무슨 효력이란다 점유적 효력 그럼 시효치득은 아직 안 나갔나요? 자, 여기가 값 소유가 있는데 자, 의리어 점유합니다 자, 이 토지가 누구 거라고요? 값 거라고 그랬어요 제가 값 소유예요 을 소유가 아니라고 그러면 을은 내 것이 아닌데도 이게 20년간을 점유하면 몇 년? 20년간을 점유하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다고 이게 무슨 제도? 시효치득 기간 점유? 시효치 뭐 하면?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내 것도 아닌데도 근데 조건은 있죠 그래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요 소유의 의사로 평균하게 20년간 점유하면 소유권 바로 취득하는 건 아니고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몇 년 점유? 20년 점유 20년 점유 그런데 값 있고 을한테 매매를 했어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습니다 자 갑이 을한테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줬어요 해줬다가 등기 해줬다가 이 매매 계약이 취소됐어요 자 그러면 이 등기 원인이 뭐죠? 매매 등기 원인이 매매 등기 목적은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매매했다고 소유권 이전 되는 게 아니라 뭘 하여야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 이전이 이렇게 생기는데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이 등기 원인이 취소됐어 그럼 무효가 된 거죠? 취소됐어 그럼 이 등기가 무효가 된다고 등기 원인이 무효이면 등기가 무효이다 등기가 무효면 물건 병동도 무효죠? 아까 이 등기가 있어야 소유권 이전 되는데 이 등기가 유효한 등기가 된다고 등기가 무효인 등기면 소유권 이전도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판례의 논리예요 자 그러면 등기 해줬다가도 이 매매 계약이 취소되면 등기 무효가 되어서 소유권 이제 무효니까 소유자는 그대로 누구? 갑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체예요 민법상 누가 소유자? 갑 소유자 근데 그럼 우른 소유자가 아닌데 지금 등기가 되어 있죠? 원래는 이 등기를 뭐 했어야 될까? 말소 등기를 했어야 되잖아요 취소됐으니까 말소 등기를 했어야 되는데 말소 등기가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죠? 등기는 신청을 해야 해줄 거 아니야 근데 말소 등기를 안 했어요 그럼 계속 우리 등기되어 있어 그럼 이런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이라면 점유를 10년만 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을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몇 년 점유하면 10년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게 등기부시효 취득 제도예요 그럼 여기서 이 등기가 어떠한 역할을 했나요? 이 등기가 원래의 시효 취득 기간이 몇 년인데 20년인데 등기했다는 사실로 10년 점유하고 맞먹는 효력이 등기죠? 10년을 빼줬냐고 점유기간 20년이 10년을 빼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름이 등기의 무슨 효력? 점유적 효력 그러니까 등기의 점유 등기가 뭐한 것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다 점유한 것과 마찬가지 있다 뭐 할 때는 아무 때나 그런 게 아니라 뭐 할 때는 시효 취득 할 때는 시효 취득 할 때는 이게 등기부시효 취득과 관련된 점유적 효력이에요 이게 말이 정리가 딱 다 안 되시면 나중에 마구 헷갈립니다 이게 무슨 효력이라고? 등기의 점유적 효력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후등기 저지력 후등기 저지력 이거는 같은 말이 형식적 확정력이에요 또는 형식적 확정력 같은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하시려면 우리가 이제 양립할 수 없느냐 양립할 수 없느냐 이런 말들이 등기부에서 자주 나옵니다 같이 있을 수 있다 이걸 한자로 뭐라고 하느냐 양립할 수 있다 같이 있을 수 없다 그러면 양립할 수가 없다 그럼 그 전제는요 전제는 같은 물건에 이런 말이에요 같은 물건에 우리가 같은 물건에요 같은 물건에 소유권이 두 개 있을 수 없어요 하나의 물건에는 소유권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소유권이 두 개가 있을 수 없다 이걸 뭐라고 그런 거예요? 소유권과 소유권은 양립할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용의권은 지역권 빼고 배타적 용의권이에요 그래서 어떤 물건에 지상권이 있다 그러면 또 다른 지상권은 있을 수가 없어요 같이 용의권이 두 개가 있을 수가 없다고 그 용의권이 처음에 있는 사람이 먼저 사용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는 없어요 용의권과 용의권은 양립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역권 빼고 지역권은 논외예요 그러면 어떤 토지 등기부예요 토지 등기부에 지상권 등기가 있다고 할게요 지상권 등기가 그런데 그 지상권이 기간이 만료됐어요 끝났어 그럼 용의권은 기간이 끝나면 소멸되는 거예요 기간이 만료되면 소멸되는 거라고 그럼 지상권 소멸됐어 그런데 등기부에는 남아있어 그럼 그 지상권 등기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럼 무슨 등기를 해요? 그 등기부에 남아있는 그 지상권 등기를 없애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무슨 등기를 해? 말소 등기를 해야 될 텐데 기간 끝났으니까 그런데 말소 등기를 안 하고 있었다고 그럼 그 지상권 등기는 남아있나요? 말소가 안 되어있으니까 남아있다 그래서 형식상으로는 있나요? 실제로는 무효이지만 형식상으로는 남아있잖아요 그럼 그 지상권 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그 등기부에 다른 지상권 등기는 못해요 아까 지상권하고 지상권은 동시에 두 개가 있을 수가 없다 양입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다른 지상권 등기 하려면 아까 앞에 있던 그 지상권 등기를 말소하고 와야지 다른 등기 할 수 있다 그럼 앞에 지상권이 있는 상태에서는 양입할 수 없는 후등기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름이라고 한다고 후등기 저지력 말을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말소하지 않고서는 그것까지 양입할 수 없는 새로운 등기는 할 수가 없다 이걸 후등기 저지력 또는 형식적 확정력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게 처음에 그냥 쉽게 쉽게 들으시는데 여러분들 이 토지가 있는데 10번지 토지예요 500제곱미터예요 지금 제가 토지 몇 개 그린 거죠? 하나 한 필지가 한 거잖아요 몇 번 10번지 토지 면적은 500제곱미터인데 여기에 이렇게 200제곱미터에 A의 지상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용의권은 전부 사용할 수도 있고 일부 사용할 수도 있다고 그럼 이쪽 왼쪽에 200제곱미터는 A의 지상권이 등기되어 있어 그럼 이쪽에 이쪽에 P의 지상권이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 있어요 용의권은 전부 사용할 수도 있고 일부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럼 A가 사용하는 지상권은 이쪽 왼쪽 거 사용하는 거고 1필지 일부만 사용할 수도 있다고 그다음에 B의 지상권은 오른쪽 땅을 사용하는 거라고요 있을 수 있어요 두 개가 있을 수 있다고 그럼 이거 A의 지상권하고 B의 지상권이 양립하는 거예요 네? 이럴 때는 양립한다는 말을 안 한다고 제가 아까 양립할 수 있다 없다는 말의 전제는 같은 물건에 있듯이라고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쪽은 A의 지상권만 있고 이쪽은 B의 지상권만 있는 거라고 양립한다는 상황은 이쪽에 A의 지상권도 있고 B의 지상권도 이럴 수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양립이라는 개념을 쓰시는 것을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양립이냐 아니냐는 것은 어떤 뭐라고요? 동일 물건에 동일 물건에 동시에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개념이에요 이건 따로따로 있는 겁니다 범위가 다르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등기의 유효권을 보였습니다 등기의 효력을 보였어요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우리나라는 등기해야 물건본동이 생긴다 그 다음에 채권 같은 경우는 등기하면 대학력이 생긴다 그 다음에 등기하면 순위가 확정된다 그쵸? 그 다음에 등기가 되어있으면 권리를 추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등기가 되어있으면 시효 취득할 때 유리하다 원래 20년 걸릴 때 10년을 줄여준다 그 등기의 무슨 효력? 점유적 효력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등기가 있으면 아무리 그게 무효일지라도 말소가 안되어있으면 형식적 확정이란 게 있어서 그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그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후 등기를 할 수 없다 그걸 무슨 효력? 후 등기 저지락 이런 등기의 효력들 용어 좀 정리해두십시오 올해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등기의 유효요건 가시죠 등기의 유효요건 이 등기의 유효요건은요 책을 보시면 1번이 무슨 요건? 형식적 요건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실제적 요건 실제적 요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일단 요건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무슨 요건 무슨 요건 형식적 요건하고 실질적 요건 이 두 개의 요건을 다 갖추어야지 등기가 유효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의 요건이라도 빠지면 그 등기는 무효가 되는 거죠 두 개의 요건을 다 갖춰야 돼요 다 갖춰야 돼요 그런데 이 요건 충족요호를 볼 때 순서는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먼저 무슨 요건을 보고 형식적 요건을 보고 그 다음에 실질적 요건을 봅니다 형식적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단은 등기라는 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를 따져보려면 일단은 뭐가 있어야 돼 등기라는 게 있어야 돼 그럼 등기가 있으면 다 유효해요 등기가 있다고 다 유효한 게 아니라 그 등기가 거짓일 수도 있냐고 거짓이면 무효인 거잖아요 그럼 등기가 일단은 있고 그 등기가 실체에 부합해야 된다 그 등기가 실체에 부합해야 된다 이게 무슨 요건? 실질적 요건 일단 등기라는 게 있어야 한다 이게 무슨 요건? 형식적 요건 이렇게 따져요 그런데 이 등기라고 하는 것은 관할 등기소에서 해야 돼요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를 해야 되고 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 사항을 등기해야 돼 등기할 수 있는 내용을 기록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적법한 절차 다시 보시면 등기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관할 등기소에서 무엇을? 등기상 등기할 수 있는 내용을 어떻게? 적법한 절차에서 기록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등기부에 뭔가 써져 있는데 그 등기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데서 썼다 관할을 위반하고 썼다 그럼 그건 써 있어도 등기가 아니에요 뭘 위반하면? 관할을 위반하면 그건 등기가 아니라고 그럼 무슨 요건을 못 가졌다 형식적 요건을 못 가졌다 그럼 이건 못 가진 거예요 그럼 실체 관계를 봐야 되나? 볼 필요도 없죠 여기를 통과해야 밑에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럼 관할을 위반하는 등기는 등기로 안 쳐 다시 말하면 무슨 요건을 못 가졌으니까 형식적 요건을 못 가졌으니까 밑에까지 볼 필요도 없이 무효라고 무조건 무효라고 이런 거 실체 관계 볼 필요도 없이 무효인 것을 우리가 등기법에서 절대적 무효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절대 무효 또는 같은 말이에요 당연 무효 당연 무효 절대 무효 이 말은 등기법에서 무슨 뜻? 등기법에서 어떤 등기가 당연 무효다 절대 무효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실체 관계 볼 필요도 없는 거에요 실체 관계 불문하고 무효인 것을 뭐라고 한다? 절대적 무효 또는 당연 무효 그래요 우리 위법에서 절대적 무효는 무슨 반이죠? 민법에서 법률 행위 무효에서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이렇게 나누잖아요 민법에서 말하는 절대적 무효라는 말의 뜻은 선의 제3자에게 대응할 수 있는 무효를 절대적 무효 선의 제3자에게 대응할 수 없는 무효는 상대적 무효 이렇게 따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개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등기가 절대적 무효라는 말은 뭐 볼 필요 없는 거 실체 관계 볼 필요도 없는 무효를 뭐라고 한다? 절대적 무효 그럼 관할을 위반하면 절대 무효다? 무슨 요건을 못 갖췄어? 형식적 요건을 못 갖췄어? 그 다음에 관할 등기서에서 무엇을 써야 된다고요? 등기 사항, 등기할 수 없는 것을 썼대 그럼 그거 등기가 아니에요 무슨 요건을 못 갖췄다? 형식적 요건을 못 갖췄다? 여러분들 그... 처음에 조금 개념을 잘... 유치권 등기는 무효다 자, OX 유치권 등기는 무효다 지문이에요 맞는 말, 틀린 말 유치권 등기는 무효다 맞는 말이지 맞는 말이죠 유치권은 등기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지난 시간에 어떤 물건만 등기가 토지하고 건물 수목 등기 돼요? 수목 안 돼요? 지금 우리 공부하는 게 무슨 등기? 부동산 등기법 하고 있는 거잖아요 중개사법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수목 등기는 어느 등기부에 등기하는 거고 임목 등기부에 등기하는 거고 부동산 등기부에는 수목 등기할 수가 없고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하신 물건은 토지하고 건물 뿐이다 수목 등기해달라고 하면 각각 안 해줘요 그 다음에 등기할 수 있는 토지와 건물에 무슨 권리를 등기해요? 소유권도 등기하고 소유권 외의 권리도 등기하는데 소유권 외의 권리 다 등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올해도 나왔지만 유치권 점유권 분묘기지권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했었는데 분묘기지권 이런 건 등기할 수가 없다 그럼 분묘기지권 등기해달라고 하면 각각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근데 만약에 분묘기지권이 등기됐대 등기부에 원래는 안 돼야 되는데 됐대 그럼 뭐가 아닌데 등기사항이 아닌데 써있잖아요 그럼 그건 등기로 안 친다고 그러면 분묘기지권이 실제 있느냐 없느냐 따질 필요도 없이 그 등기는 무효다 그게 무슨 무효라고요? 절대적 무효 그러면 유치권 등기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유치권이 등기가 안 되는데 됐대 그럼 그 등기는 무효다 맞는 말이라고요 절대 무효니까 맞는 질문이에요 그럼 여기서 무효 맞는 말인데 여기서 무효다라는 말에 걸리는 것은 뭐가 무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효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라고 유치권이 무효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등기가 무효다 이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무슨 요건? 등기의 유효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어디서 해야 되고? 관할 등기에서 그 다음에 등기사항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접합한 절차 근데 절차에 하자가 있대 절차를 지키지 않고 등기가 됐대 그러면 그 등기는 등기로 치느냐 이건 칩니다 이건 통과시켜요 통과 그래서 형점유효권에서 포인트가 되는 단어가 이 세 개인데요 그러니까 관할 위반하거나 등기사항 아닌 걸 위반한 것은요 중대한 위반이에요 뭐하고 뭐 위반한 것은 관할하고 등기사항 이 두 개 위반한 건 중대한 하자이기 때문에 볼 필요도 없이 무조건 무효인 거고 이거는 경미한 하자예요 그래서 시험지에 절차에 하자 절차에 흠겨 이런 말이 딱 뜨면 여러분들 느낌은 어떤 느낌? 경미한 하자라고 생각하시라고 경미한 하자 그럼 이거는 유효일 수도 있고 무효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는 어디는 통과시킨다는 거예요? 형식적 요건은 통과해요 절차에 하자는 그러면 절차에 하자가 있는 등기라도 실체에 부합하면 유인 거겠죠? 네 됐습니다 그래서 등기 유효권을 따질 때 일단 형식적 요건은 책에 보면 내용이 많아요 되게 많은데 결론은 딱 이 두 개입니다 뭐만 위반 안 하면 된다 관할하고 등기사항 그래서 책 밑에 보시면 124페이지 124페이지 밑에 2번에 1번 어디가 아닐까? 관할 위반 등기가 아닐까? 관할 관할자에 체크하십니다 관할 관할 위반에 등기 신청된 경우 등기하는 그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이 위반으로 이루어진 등기가 실제하게 부합하는 경우라도 당연 무효 찾으셨나요? 당연 무효 맨 밑에서 두째 줄 당연 무효 핵심 단어예요 같은 말이 무슨 말? 절대 무효 절대 무효 그럼 그 등기는 일자한 절차를 봐 직권말소 동그란 직계 직권말소 아직 안 나갔는데요 절대 무효인 등기는 직권말소 할 수 있어요 절대 무효인 등기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직권말소 원래 말소등기 신청해야 되나? 등기는 원래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등기가 절대 무효다 그러면 등기 안에 발견하면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다? 직권 신청이 없어도 직권 말소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맨 위에 2번 무엇에 관한 등기일 것? 등기 능력 있는 사항에 대한 등기일 것 이게 다시 말하면 등기 사항일 것 등기할 수 있는 것일 것 그럼 이걸 위반했다 그럼 밑에 세째 줄 역시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당연 무효이고 당연 무효이고 뭐가 아니다면? 등기 사항이 아니다면 당연 무효이고 또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직권말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신청 절차에 흠결이 없을까? 여기 키워드가 뭡니까? 절차 절차라는 말 절차 원래는 절차를 지켜야 돼요 근데 절차를 잘못 지켰다라고 해서는 절대 무효는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둘째 줄에 보시면 다만 이 위반하여 실행된 등기라도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라고요? 형적 유효권을 따질 때는 결국 뭐만 위반 안 하면 된다고? 관할하고 등기 사항 두 개만 위반 안 하면 나머지는 다 통갑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실체적 유효권 그럼 등기가 실체 관계에 어떻게 된다고요? 부합? 해야 된다고 부합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 부합의 정도예요 부합의 정도 어느 정도 일치해야 부합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 일치해야 근데 이 판례는 완화해요 결국 다 판례 물어보는 건데요 시험 문제는 판례는 완화해서 이 권리 변동과는 변동해서 결과만 일치하면 됩니다 권리 변동의 결과 유익히 해야 돼요 이런 건 틀려도 상관이 없어요 뭐만 일치하면 됩니다? 권리 변동의 결과 결과 뭐 민법 시험에도 잘 나오고 하는 거 쭉쭉쭉 가시면 자 갑이 을한테 팔고 우리 병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이 어디서 갑이 을한테 팔고요 을이 병한테 팔았어요 그럼 갑이 을한테 소유권 이전이 되고 우리 병한테 소유권 이전을 해주는 거죠 이게 실체죠 이게 진실이에요 그런데 등기를 등기를 이렇게 했대요 어디서 어디로? 갑에서 병으로 등기했대요 자 무슨 등기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했어요 그럼 등기된 권리 변동 뭐죠? 등기된 권리 변동이 뭐예요? 소유권 이전 실체 권리 변동 소유권 이전 그럼 등기된 권리 변동이 실체 권리 변동과 부합합니까? 등기하고 실체가 부합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부합해요? 부합한다고 한다고요 완벽하게 일치합니까?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아 그런데 뭐는 일치하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일치하자는 과정은 틀린가? 과정은 두 번 소유권이 이전된 실제는 두 번 소유권이 이전된 등기는 바로 같잖아요 그럼 등기부에 을은 안 나오는 거죠 이런 등기를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잖아요 그럼 실체하고 중간 생략 등기가 과정은 틀리잖아요 과정은 틀린데 결과는 일치하나요? 을 앞으로 소유권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되는 결과는 일치하잖아요 그럼 이 등기는 실체 부합하는 등기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판례가 그래서 뭐만 일치하면 된다고요? 결과 권리 변동에 뭐가 일치 결과가 일치하면 부합하는 것이다 그럼 뭐는 틀려도 상관없다? 과정은 틀려도 상관이 없다 자 갑이요 건물을 신축을 하고요 을한테 팝니다 그럼 을은 무슨 등기를 받아야죠? 을은 샀죠 갑이 신축한 거니까 갑이 원시취득 을은 갑이 진 걸 샀으니까 소유권 이전을 받아야죠 이게 실체예요 이게 사실이라고 그런데 을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대요 그럼 등기하고 실체가 부합합니까? 등기는 뭐로 했대요? 등기는 을이 보존 등기로 했대요 그런데 사실은 을이 지은 게 아니라 갑이 지은 걸 산 거잖아요 그럼 사실은 무엇을 받을까? 소유권 이전을 받았어야 되는데 등기는 소유권 보존 등기 했대요 그럼 이 등기가 실체에 부합하냐고 부합한다고 판례에 따르면 판례는 엄격하게 안 본다고 완화한다고 그럼 이거하고 이거는 종류가 다른가요? 보존하고 이전은 다른 거잖아요 종류가 달라 종류 이런 걸 태양이라고 하죠 종류가 달라 그런데 현재 을이 소유자인 건 마찬가지예요 보존 등기로 하건 이전 등기로 하건 현재 을이 소유자인 건 맞잖아요 그럼 이 등기는 실체에 부합한다 그런다고요 이런 등기 유형을 모두 생략 등기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등기 부상에는 누구부터 나오나요? 처음에 누구부터 나오고 을이 보존 등기 했으니까 을부터 나오죠 그럼 원래 을 앞에 소유자가 있나요? 사실은 갑이 지은 거였잖아요 그럼 앞에 원래 갑이 있는데 등기 부상으로는 갑이 안 나오고 을부터 나오잖아요 그럼 앞머리가 생략되어 있죠 앞에가 생략되어 있잖아 그래서 이런 등기를 뭐라고 하죠 모두 생략 등기 이런 얘기를 하죠 이거는 무슨 등기라고 하고 중간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 갑이 갑이 을한테 증여합니다 갑이 을한테 공짜로 주는 거예요 자식이니까 그래서 주는데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세금이 많이 나온대 그래서 매매 계약서를 허위로 쓰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요 그럼 이 등기는 실체에 부합해요? 사실은 증여인데 매매를 허위로 했잖아요 원인이 틀리지만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되는 것은 똑같은 거죠 그럼 이 등기도 유효하다 이런 얘기죠 다 유효합니다 좀 더 체크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A한테요 A가 갑한테 1억을 빌려줘요 채권이 있어요 그러면서 A가 갑과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해가지고 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다고 할게요 자 그럼 갑 A 사이에 계약을 했어요 설정 계약 그럼 우리나라는 등기해야 저당권 생겨요? 계약이니까 법률 행위니까 뭘 하여요 등기를 해야 저당권이 생기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했었는데 갑이 A한테 돈을 다 갚았어 1억을 다 갚았어 그럼 채권이 소멸 그럼 저당권도 소멸 소멸 담보권은 채권이 소멸되면 소멸해요 그럼 이 등기 무효인 등기인가요? 이 등기 자 돈을 다 갚는 순간 저당권은 없어지는 거라고 그럼 실제 저당권은 없는데 등기부에는 남아있잖아요 그럼 이 등기는 무효인 등기예요 이 등기는 무효가 된 거라고 그럼 무슨 등기를 할까? 말소 등기를 하겠죠 근데 말소 등기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니다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신청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럼 이 등기는 등기부에 남아있는 거죠 남아있는데 지금 B한테 A하고 다시 또 계약을 해요 아까 돈 다 갚았다가 다시 계약을 하면서 1억을 또 빌려요 그래서 또 저당권을 설정해 주려고 그래 그러면 이 저당권이 생기려면 뭘 해야 된다고? 등기를 해야 돼 등기 등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 이 등기 있죠? 이 등기 있었잖아요 말소가 안 돼 있는 거 이 등기를 두 번째 저당권의 등기로 써먹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써먹을 수 있느냐 할 수 있다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유용이라고 하는 거죠 유용 유용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유용이란 말을 쓰잖아요 살아오면서 뭘 유용했다 공금을 유용했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유용이라는 게 다른 데 갖다 쓰는 걸 말하죠 원래 이 등기는 이 첫 번째 저당권의 등기였잖아요 그런데 무효였는데 말소가 안 돼 있는데 두 번째 실체 관계의 등기로 써먹을 수 있느냐 할 수도 있다 뭐만 일치하면 결과만 일치하고 다 똑같은 논리라니까요 원래는 어떻게 되죠? 이 등기를 말소하고 새로 등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 이거 있는 거 그대로 쓰나 똑같은 실체냐고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내용이니까 두 번째 저당권의 등기로 써먹을 수 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무효등기 유용 그럽니다 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다 판례의 논리는 다 결론은 같아요 뭐만 일치하면 된다? 결과만 일치하면 됩니다 무효등기 유용에서 단서가 있는데 주의하실 것은 이게 1번 저당권이고 여기에 2번 저당권이 있다 이렇게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을 때는 유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을 말소하게 되면 후순위 저당권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써버리면 몇 순위로 쓰겠다는 거예요 계속 일순위로 쓰겠다니까 그럼 피가 손해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손해보는 제3자가 있을 때는 유용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 건물이 있는데 갑소의 건물이 등기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화재로 소실됐어요 화재로 소실됐어 그럼 이 등기는 무효인가요? 이 등기부 표제부에 이 건물이 있다고 있었는데 이제 없는 건물이 있으니까 이 등기는 무효인 등기가 돼요 그럼 무슨 등기를 해야 될까요? 멸실등기로 하죠 물건이 없었을 때 하는 등기는 뭐라고 한다? 멸실등기 멸실등기도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있었대 그럼 건물은 없지만 등기부는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다가 또다시 건물을 새로 졌어 그럼 새로 지은 건물에 등기부를 만들어야 되죠 보존등기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이 등기부를 계속 쓸 수 있느냐 이건 안 된다고 이런 유용은 할 수가 없다 이건 물건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유용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에 관한 등기만 유용할 수 있고 물건이 다른 경우에는 유용할 수가 없다 이걸 다른 말로 표제부 등기는 유용이 안 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쭉쭉쭉 가볼게요 어디를 가시냐면 12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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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에서도 하시는 거 결국 지금 우리 뭐 공부하고 판례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맨 위에 제목이 뭡니까 127페이지 실체형 유용권의 완화 말의 뜻을 음미하시라고 판례는 어떤가요? 요건을 완화한다고 완화 그래서 1번 중간생학등기 유효해요 중간생학등기 유효하다 그 다음에 쭉 넘기세요 밑에 2번 맨 밑에 2번 모두 생학등기 유효해요 아까 앞머리가 생학등기도 유효하다 넘기시고 그 다음에 3번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이 안 등기도 유효해요 아까 허위로 증여했는데 매매라고 한 거 있었잖아요 그래도 유효하다 무효등기 유용 돼요 결과만 같으면 유용할 수도 있다 다 됩니다 그런데 무효등기 유용해서 전제가 있네요 1번 권리의 등기에서만 허용된다 말 이해되십니까? 아까 물건이 다르면 유용할 수가 없다 권리의 등기에서 유용하는데 이해관계는 제3자가 없는 한 유효하다 저당권이나 담복권 유용이 관하여 등기 유용 합의 이전에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가 없는 한 유효하다 이해관계는 없는 한 유효하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표지의 부 등기를 유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물건이 다르면 유용할 수가 없다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중복 등기 정리 오른쪽에 있는 건 안 보셔도 됩니다 쭉 넘기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등기법 1장 등기법 기본 이론 하신 거예요 이번 시간에 뭐하고는 뭐 공부하신 거죠? 등기의 효력 아까 등기 효력 뭐 권리 변동 효력 물건 변동 효력 대항력 이런 거 하셨잖아요 그런 등기 효력 그 다음에 후반부에 하는 게 등기의 유효요건 등기가 유효하려면 두 가지 요건 무슨 요건? 무슨 요건? 등기가 유효하려면 무슨 요건? 무슨 요건? 형식적 요건하고 실체적 요건 형식적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만 위반하면 된다? 관할하고 등기상 이거 위반하면 무조건 무효 요건 위반하지 않았으면 뭘 봐야 된다? 실체 관계에 부합해야 위헨인데 부합해야 된다는 말은 100% 일치된다 이 뜻이 아니라 어느 정도만 일치하면 부합하는 거냐 어느 게 기준? 권리 변동의 결과를 기준으로 본다 과정태양태로 상관이 없다 요런 거 하신 겁니다 고생하셨고요 이제 좀 쉬었다가 절차 통로 가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아멘